도시락 출발하기 전에 마지막 고시락을 찾아왔어요 대만에서 마지막 고시락 3,600원 플러스 한 번 더 이거는 진짜 가성비 최강이죠? 맛있다 다몽데이에 왔어요 1,400원 잘 먹었습니다 바빠서 밥을 못하겠네 이모 반찬 맨날 더 퍼줬는데 종이 여러 개 더 담아가지고 이모가 반찬 많이 퍼줬어 바깥 사장님이 맨날 눈치죠 잘 먹었어요 이모 갑시다 오늘 베트남으로 넘어가는 날입니다 하이완에서 베트남으로 일단 시간이 지금 체크아웃 시간이 돼서 근처에 있는 지하철 타고 하는 세정거장 바리스타 친구 있는데 거기가 커피 그리고 시간 맞춰서 공항 갔다가 베트남 가면 될 것 같아요 가봅시다 산토 샹 자 이제 얼마 남았나 모르겠네 90원 남았네 충분합니다 90원이면 공항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딱 맞게 떨어져 탁떠리 하고 안아 물이 가면 물이 더 이상 학부모들이 이렇게 아이들한테 하이바드립 아주 열매가고 있죠 커피 땡큐 남아있는 잔돈 다 주고 이거 먹어봐야지 신났죠 마이 롱 소스가 많아 맛있는데? 쪼롬한 맛 맛있네 잘하네 쪼끼끼네 냉정한 평가를 완전 맛있어 맛 없으면 맛 없다고 진짜 얘기할거야 아 이것 좀 달아 뭐랄까 맛있어 맛있어 자 오늘 갑시다 나타나봐라 에이 이것도 커피 줬어 이 친구 에이 맨날이래 땡큐 이게 뭐야 너 종체가 뭐야 왜이렇게 귀여워 품키치즈야? 야 너무 좋은거 아니야? 여기 막 아기자기하고 귀여운게 많네 이게 뭐 이쁘다 예쁘다 조술이 뭐이렇게 이뻐 너무 예쁜거 아니야 신기한 한국어여 아직 퇴근시간은 아닌데 우리 사람들 벌써 와 엄청 많다 탈 수 있을까? 탈 수 있을까? 공항 도착 공항 도착 폭행 하늘 너무 예쁘죠? 네 출력하기 참 좋은 날입니다 14에서 17이니까 여기다 근데 줄이 와 그건 아니다 엄청나게 길어요 끝도 없다 대박 야 체크인 언제 할 수 있는거지 이거 체크인 언제 할 수 있는거야? 설마 여기까지야? 와 와 저쪽인데 와 줄이 체크인만 한시간 걸리겠다 그렇다고 저 기계가 자동체크인도 안되지 대박이다 수석 밖보다 통과했구요 베트남 비행기 타러 갑니다 렛츠고 고맙습니다 진짜 다 왔어요 포디엄 스펀니 스펀니이니까 이제 얼추 시간 됐네요 공항이 작으니까 금방 교차가네요 인터 5가 있어요 인터 5가 다 왔어요 퓨어 다 왔어요 퓨어 지금 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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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렛츠고 렛츠고 도쿠노미 도쿠노미는 가능성 없고 창가 쪽에 앞좌석 중고 땡큐 하루 딜레이 시켜줬으니까 뭐 이 정도는 뭐 기뻐 다 왔어요 도쿠어 도쿠어 퓨어 Studio 수석 외국력based 일본 야유 이번 앨범 Kararias 사이 Ban 네 사이브 앨범 사이브 앨범 사이브 앨범 베 Thных 베드랑 커피가 너무 지명해요 우리가 도로도 많은 재료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비행기가 많이 이루어져요 비행기가 매우 비행기가 많아요 얌컵이 해서 시작부터 흥미진진합니다 어... 비행기가 앞으로 갑자기 지나가서 랜딩한거네요 이제부터는 진짜 여행이죠 언어 안 통해요 중국어 안 통해요 영어 안 통할 것 같아요 그냥 가는거죠 비엣다고? 네 친구가 도와줘서 심카드 US달러로 싸게 샀어요 베트남 이미그레이션 러기지 기다려요? 안 나오네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근데 잘 나오잖아요 갔다 올게요 좋아요 카페에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많이 도와줬어요 호치민 카오스입니다 그 아저씨가 무조건 왼쪽으로 가서 택시 샵을 하고 오늘은 그래프를 불러서 갈게요 숙소로 가자 그래 불러서 스스로 가자 이거 톨비를 줘야 되네요 보니까 주차비 14,000원 한국돈으로 747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뉴 익스피리엄스 베트남에서 무대를 두고 괜찮은 방향 하나 얻었어요 친구가 싸게 소개시켜줘서 뷰도 괜찮고 도착했습니다 베트남 화이팅! 미니스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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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